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리서치 결과를 보니까 2019년 한 해 1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루에 평균 38명이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에도 38명이 우리나라 도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겁니다 자살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 또 낙심할 여러 가지 일들 인간 사 속에서 꼬인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사람들 곁에 진정한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힘든 순간 누가 곁에만 있어줬어도 자신을 이해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참 친구가 너무 소중하고요 친구가 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기를 쓴 중국의 사마천은 친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만났는데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 있고 비가 와서 잠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우산을 함께 썼을 뿐인데도 오래 사귄 친구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알고 만났다고 다 친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짧은 시간 만났지만 영적으로 통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법입니다 친구는 그만큼 귀한 존재이면서도 또 쉽게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세기의 철학자였던 데이비드 소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혈연으로 가족은 맺어지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이것은 맺어진 겁니다 깊은 관계죠 가족이 얼마나 깊습니까? 그런데 친구도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해요? 후천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깊이 맺어진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때로는 피를 나는 가족들보다 진정한 친구가 더 깊은 유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용기를 줄 수 있는 최고의 또한 선물이 이 친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나눈 영가족입니다 그렇죠? 영가족 가족 간에도요 친구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요 오늘 사실 스승의 주일이어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14명의 신임 교사들 또 7분의 헌신된 모범 교사들 또 3분의 20년 근속한 교사들을 시상을 했거든요 또 감사패도 전달하고 했는데 교사와 학생 간에도요 친구 같은 관계가 굉장히 필요해요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함께 영가족임과 더불어 동시에 영적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이렇게 좀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모사이고 또 하나는 친구입니다 우리 삶에 모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습니다 또 바른 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게 모사인데요 친구는 좀 달라요 친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모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투자해야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하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와 같은 사람들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위로가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런 친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신기하게도 좀 바른 조언을 하고 바르게 뭔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모사를 통해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친구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은 모사가 아닌 친구를 통해 일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곁에 있었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오늘 15절에 나온 아히도벨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16절에 나오는 다윗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곁에도 모사가 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히도벨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건데요 아히도벨의 가계도를 좀 살펴볼 텐데 집중하세요 아히도벨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잘 생소하네요 물론 성경 좀 많이 읽으신 분은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초창기부터 다윗의 최측근이었고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그 계략을 발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이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원래는 초창기 때부터인데 압살롬 반역은 다윗의 후기잖아요 근데 압살롬 후기에 아히도벨의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라 15장 12절에 보면 제사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아히도벨이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탁월한 모략가였어요 다윗을 지금의 다윗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초창기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하고 다윗에게 아주 기가 막힌 계략들을 이야기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사람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다윗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이 아히도벨에 대한 말은 전혀 나오지 않고요 이 압살롬 반역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히도벨이 그 계략이 패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실패한 인생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됩니다 실제로 역대기, 역대상하죠 역대기를 보면 다윗을 도와서 측근해서 일했던 개국공신들을 이렇게 명단을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전하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들, 왕국을 세우고 정비하는데 일을 맡겼던 많은 충신들이 언급되는데 그 가운데 역대상 27장 33, 34절에 보면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뭐가 됐어요? 왕의 벗이 되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분해의 아들 여호야다, 아비아다른 아히도벨의 뒤를 잇고 요합은 왕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었다 이 개국공신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다 이렇게 개국공신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측근 중에 측근이요 말 그대로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입니다 초창기부터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걸 좀 풀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들어오세요 사무에라 24장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이 나오고요 다윗의 핵심 용사들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의 친위대와 같은 37 용사들에 대한 명단이 나와요 그 37 용사들 가운데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에라 23장 34절 하반절에 누구라고요? 길로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다윗의 친위대 37 용사 중에 한 명이 엘리암인데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히도벨의 아들이에요 아들도 충신이었어요 아들도 초창기부터 최측근해서 다윗의 용사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37 용사를 쭉 언급하면서 마지막 39절에 누가 언급되냐면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37 용사 가운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는 여러분 잘 알죠? 바세바, 다윗의 범죄한 바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기록을 근거로 따져보면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고 우리아와 같은 37 용사였어요 그런데 사무에라 11장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누구의 딸이오?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우리아의 바세바는 누구의 딸이에요? 엘리암의 딸이에요 자 이제 가계도가 조금 얽혀지십니까? 엘리암과 우리아는 37 용사 다윗의 최측근 용사이면서도 너무 가까운 사이여서 엘리암이 자기 딸 바세바를 아내로 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에요 그러면 아히도벨에게 바세바는 누구예요? 손녀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누구예요? 아히도벨의 손녀 사위예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손녀 사위를 전장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녀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아마 초기부터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세우는데 모사로 헌신했던 이 아히도벨이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 관계가 다윗의 압살롬 반역을 일으키고 또 압살롬을 돕게 된 그런 정당화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돕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계략을 발휘합니다 왕권을 찬탈하는데 모사가 되고 맙니다 사실 정황이나 다윗의 잘못을 보면 아히도벨의 행동이나 처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아히도벨에게 뛰어난 모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누구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줬더라 아히도벨의 모략은요 하나님께 물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했던 계략도 하나님의 계략이고 압살롬에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계략이에요 너무 탁월한 모사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도우면서 처음 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겁탈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오늘 나온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계략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꾸지지시면서 말씀한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회라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죄를 짓고 난 다음이에요 나단이 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에 여왁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이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의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이도벨의 계략을 통해서 된 겁니다 아이도벨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계략을 받아서 하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도벨이 다윗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압살롬을 돕는 게 일말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녀 사이를 죽이고 손녀를 빼앗아간 다윗의 범죄를 심판하는데 내가 쓰임받겠다 맞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아이도벨 편을 끝에 들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계략을 패하시고 누구의 계략을 선택하냐면요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아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과 오니세엘 사람들이 돼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왁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이도벨은 이제 다윗이 도망 나갔습니다 그때 아이도벨이 지금 나에게 군사 주시면 지쳤을 때 쫓아가서 다윗만 죽이면 끝납니다 그랬어요 그때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의 친한 친구니까 당신이 잘 알 거 아니냐 얘기해봐라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에 있는 사람들도 용사입니다 지금 가면 그들이 성이나 있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전세를 완전히 장악해서 완전히 몰아붙여야 됩니다 라고 조금 유예합니다 그 계략을 받아들여야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건져서 나루를 건너서 살게 되고 나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결국은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요 짐을 다 정리하고 집 정리를 하고 스스로 목을 메워서 죽고 맙니다 아이도벨은 모사는 되었지만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또 아이도벨 자신에게도 친구가 없었어요 다윗의 모사로 큰 역할을 감당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신의를 저버리고 압살롬 반역에 동참한 아이도벨은 최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도벨은 뛰어난 모사는 되었지만 좋은 친구는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이도벨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이자 결론입니다 이건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사보다는 친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요 참 미안하게도 똑똑한 사람들 아주 뭐 계략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 일하실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친구, 친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측근을 통해서 일하세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윗의 친구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구로 소개돼요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원래는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다윗이 너 나랑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좀 남아줘라 아이도벨의 계략을 좀 파해줘라 사실 처음에 다윗이 폐에서 도망갔을 때 맨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알린 내용이 뭐냐면요 아이도벨이 압살롬 펜을 썼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그만큼 아이도벨은 너무 위협적인 사람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그의 계략을 좀 파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세를 너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 좀 남아줘라 부탁해서 후세가 사실 남은 거예요 목숨 걸고 남아서 다윗을 위해서 계략을 베풉니다 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을 파할 때까지 도왔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를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져요 가깝게 지나다가도 잘못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조언을 하고 죄를 지적하는 아이도벨과 같은 모사가 있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마음을 같이하고 동고동락하는 후세 같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지금 곁에 있습니까? 내 곁에는 모사가 많습니까? 친구가 많습니까? 저는 단임 목회를 하니까 사실 모사가 주변에 참 많아져요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친구가 없다 모사는 많은데 친구가 없어요 저도 연약하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모사는요 바로 잘못된 걸 지적하기는 하지 끝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자녀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참 좋은 친구가 한 명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도 친구들이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룹이 있고 팀이 있어요 그룹은요 그냥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뭐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팀은요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을 향해 어떻게든지 뚫고 가는 게 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한 그룹이 아니라 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똑같아요 가족도요 그냥 그룹이 아니라 가족도 팀이에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도 얘기했지만 교사들도 교사와 학생 그 반이 그냥 그룹이 아니라 팀이 돼야 돼요 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친구가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사가 많은 교회가 잘 될 것 같죠? 천만에 모사가 많으면요 분쟁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맞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것이 서로 부딪혀서 분쟁이 되고 다툼이 돼요 반면에 친구가 많은 교회는요 서로 이해합니다 힘이 되어줍니다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롭게도 역사하셔요 여러분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아말렉 전투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갔어요? 아론과 훌과 같이 갔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론과 훌이 한 일이 뭐예요? 뭐 했어요? 옆에서 모세님 팔을 이 각도로 해야 오래 들어도 드랍파요 아니 이렇게 뒤로 젖혀야 드랍파요 이렇게 모사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뭐 했어요? 팔을 그냥 붙잡아 줬어요 친구예요 내 팔이 힘겨워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 내 팔을 붙잡아주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모사보다 팔을 붙들어줄 동력자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필요해요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당의 장노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우리 함께 섬기는 모든 공동체 안에도요 모사보다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들의 힘은 바로 이런 동력의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력자의 자세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신앙은 동력의 힘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동력하는 데서 나오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동력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는요 아이도벨과 같은 모사보다 후세와 같은 친구의 역할이 결정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어요?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에 부를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88장 여러분 잘 알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또 제가 2절 참 좋아하는데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은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 버려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플 때 큰 위로가 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날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은 끝까지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서로 친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친구는 서로 우리 성도 간에도 친구가 됐어요 이게 나이가 맞는 친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영적 친구는요 아주 나이 많은 사람과 아주 젊은 사람도 영적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영적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꾸 모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자꾸 모사가 돼서 자녀들한테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부모는 모사가 되기보다는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바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사가 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친구가 될까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친구는 상대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친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친구의 특징은요 상대가 이 친구가 잘 될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누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영적 친구였어요 선구자였지만 영적 친구였어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인데 자기가 더 기뻐했어요 신랑의 친구가 더 기뻐했어요 좋은 일에 여러분 서로 기뻐해 주십시오 그게 친구이고요 좋은 일에 우리가 서로 기뻐해 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는 이것입니다 친구는 따라합시다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고 돌봐주는 사람이다 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바울이 이제 구금됐을 때 이야기예요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니라 바울이 구금됐을 때 그의 친구들이 많이 와서 도와줬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간에 힘들 때 곁에 있어주십시오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상황을 늘 궁금해하고 무난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이다 친구는 서로의 상황을 궁금해하고 무난하며 안부를 묻는 사람이다 요한 3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그랬어요 이 친구라는 단어 잘 쓰여지지 않는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고 친구가 무난한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친구는요 자주 안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늘 보고 싶고 요즘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궁금한 마음으로 연락하고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서로 소통할 때 그 안에 영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오늘 이제 돌아가서 궁금한 사람들 다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어떻게 지내? 코로나인데 어떻게 지내? 한 번씩 연락해 주세요 저도 이번 주간에 어디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연락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연락도 많이 했고 했는데 네 번째 따라합시다 친구는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주셨어요 아랫사람 후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윗을 도왔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죠 깊이 사랑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들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서로에게 친구가 될 때 그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끼리도요 부부지만 영적으로는 친구가 되어야 돼요 기뻐해 주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늘 안부도 물어주고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람 부모와 자녀도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과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계신데 또 그 어르신들과 또 저도 이렇게 친구 영적 친구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과도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도 영적인 모사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의 관계가 돼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기뻐해 줍시다 서로 기뻐해 줍시다 그리고 서로 도와줍시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줍시다 좀 안부를 서로 물어줍시다 그리고 정말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함께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만 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의 하루가 될 겁니다 알렐루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줄 때 영적 친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함께 축복하고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함께 진정한 친구 영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친구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의 삶에 붙여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늘 그리워하고 또 깊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로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한 더 중요한 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진정한 친구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취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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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